사이드스텝 전문 제조회사 GSC에서 양문 독립개폐 일체형 루프박스를 출시했습니다. GSC 루프박스도 차량 색상에 맞춰 장착이 되며 장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좌우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적재물 수납이 편리하고, 한계의 통공 우물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 LED 조명이 점등되어 야간 수납에 편리합니다. 도어 스트라이커와 도어로크 가스리프트를 사용한 GSC 루프박스. 본사 매장 무료 장착 중입니다. 특허받은 GSC만의 FRP 중공 소형 제조 공법으로 제품을 제작. 중공 성형 공법은 제품의 별도의 연결 보강제 및 본딩이 없으며 원소재만이 일체화된 제품. 네일부가 폐단면 구조로 되어 있어 제품 내부가 중공 상태이며, 단일 면 제품보다 월끈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바디 컬러에 맞게 다양한 색상으로 장착이 되며, 제품 자체 소음 및 파손에 강한 생산 완료 후 별도의 연결 보강제 및 본딩 없이 제품을 제작하여 높은 내구성을 유지. 선 루프 차량도 장착이 가능하며 넓은 루프박스 공간 확보, 주행성 영상 효과까지. 차량 루프라인과 완벽한 밀착형 디자인. 쇼핑몰에서 확인해 보세요. 외곽 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